제2회 가온차트 케이팝 어워드 올해의 작곡가상 테디 네 테디씨 축하드립니다. 테디씨는 자폐가 인정하는 최고의 작곡가시죠. 지난해만 해도 빅뱅의 블루, 판타스틱 베이비, 지드래곤의 크레용, 투애니원의 I love you를 작곡한 진정한 히트 메이커입니다. 자 오늘은 테디씨 부득이한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테디씨를 대신해서 투애니원의 산다라박씨가 대리수상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대리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이 세상에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시는 정말 재능있고 멋진 작곡가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. 하지만 투애니원 한명 한명의 개성을 잘 알고 각자의 목소리에 가장 어울리는 곡을 만들어주시는 건 테디오빠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정말 가수로서 테디오빠를 만나게 된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 지금도 저희 새 앨범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 중이실 텐데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테디씨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 다시 한번 작곡가상을 받으신 테디씨 축하드리겠습니다.